유튜브 여러분 하이 원토스리포 책책완도입니다 이번에는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제가 키트를 바꿨습니다 어쩌다보니까 키트가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로봇으로 키트 아 뭐야 아 진짜 어쨌든 요 키트로 여러분들 글라이더 새로 나왔거든요 업데이트는 나중에 읽어보고 여러분들 키트 행글라이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수분이 있으셔가지고 행글라이더를 그렇게 잘 쓰신다고 고수분한테 행글라이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위로 올라가셔서 하시네요 오 행글라이더 진짜 행글라이더네요 떨어지겠다 보다가 날아깔뻔했어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티니티에 떨굴 수 있고 그리고 화용구랑 엔더진도 날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글라이더 사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풍선을 하나 사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행글라이더를 그냥 타게 되면 이게 그냥 쭉 내려가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선 하나랑 행글라이더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 사봐야지 아 근데 운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풍선을 딱 써주고 어 이러면 올라가네 아 내려가고 올라가고 싶네 화살도 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화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날아가긴 하는 건가 어 1인칭이 안되네요 여러분들 제이드버그가 또 따로 있다고 해서 해가지고 잠깐 제이드로 사용해서 이 글라이더를 계속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제이드는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거 볼게요 어 올라갈 수 있네 언제 저기까지 올라갔지 원래 글라이더 풍선 없이 못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지긴 하네 어 올라가지네 올라가지네 글라이더 제전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그래서 4대 16 공성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다 가능하고요 웬만하면 글라이더를 많이 써주세요 네 가봐도 가능해요 우리는 방어만 하자 방어에 치중하지 뭐 우리 근데 어떻게 막아? 겁난다 저기 달려온다 무섭다 야 무서워 어? 막 막아 그럼 막 막아 그냥 오케이 막 막고 철이 많이 나오는데 왠지 무섭다 야 우리 일단 기방만 하자 아 잠깐만 화살 안 가져왔어 미안해 아니 글라이더 쓰라니까 사람들 달려오잖아 어쩌다 공성전이 됐지? 운명의 맞다이야? 야 이거 뭐야 핑차이야 뭐야 왜 내가 더 맞는 듯한 느낌이 드지? 핑차 있는데 이볼? 근데 내가 이겼어 나이스 완두는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해버리고 마는 듯 이 순간을 위해서 반 회사를 아껴놨지 반 회사 이제 넌 내 거다 나이스 이제 나도 반 회사가 있으니까 실력이 더 늘었겠지? 키트 바꿔주고 가야겠군 시청자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총 두 판을 진행하고 블럭 설치 금지고요 엔더 진조 금지 그때 침대가 부서지면 그때부터 블럭 설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블럭은 초반에만 쓰지 말아주세요 한쪽이 다 죽으면 다른 팀은 우승하고요 완두님 팀은 에메라드 못 먹어요 침대 부서지기 전까지만 아 그 외에 막 사람들을 죽여서 먹거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초반에 못 잊잖아요 제가 이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자원은 2배 속도로 할게요 제이드 금지시키겠습니다 제이드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금지시켜놨어요 초반에 저거 다리 좀 이어드릴 테니까 다리 좀 이어드릴 테니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죽이지 말아줘 어우 뭐야 왜 왜 그래 아니 왜 왜 때려 길 이어주려고 하는데 죽여버리네 자 시작 죽이셔도 됩니다 뭐지? 사람들 들어오려고 한다 무섭다 벌써 잠깐만 빨리 철검도 사야겠어 왜 이렇게 무섭지?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벌써 왔어 벌써 왔어 풍선 쓰고 왔어 바이바이 글라이더 쓰고 도망간다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 우리는 수비는 양털 사도 돼요 수비팀 다리만 잊지마 RPG로 상대의 동태를 한번 알아보자 날아간다 날아간다 일부러 맞아주네 뭐야 뭐야 이걸로 끝내야겠구먼 어 뭐야 아니 RPG 데미지가 증가 됐나? 나 뭐야? 나 피 81 이거 왜 이래? 나 피 71인데? 난 캐릭터가 그냥 삭제했어 이거 RPG 버그 아니야? 뭐지? 뭐지? 나 심한 버그 걸렸어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면은 왜 저기있고 나는 여기있어? 아 나 어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한 명 올라온다 와 RPG 버그 너무 심한데?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오 트리플샷 너무 좋은데? 바네샷? 너무 마음에 들어 안 맞을 수가 없구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티니치만 떨고 간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내가 세 발 다 맞췄는데 나 화살 다 썼는데 하이 하와유 하이 하와유 이거 어떻게 해요? 화살이 없어 잠깐만 화살이 없어 화살이 와 또 글라이더 글라이더 타고 도망갔어요 티니치 막 설치한다 너 하늘에 날고 있는 것 봐 그게 뭐야 우리 가세요 뭔데 왜 당신은 왜 나무검이죠? 잡았어 잡았어 가만속도 여러분들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어디갔어? 어? 우리 팀 기지 터뜨렸네? 그 사이에 가서 누가 막아줬네 누가 막아줬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에미랄드 갑바 없고 그리고 이거 이거 설치하면 돼 설치하면 돼 여기 주위에다 설치하자 테슬라 설치하자 테슬라 문은 살짝 막자 와 이거 풀갑이야 뭔데 안 돼 죽을 수 없어 테슬라가 왜 이렇게 부족했지 테슬라 4개인가 8개 설치했는데 이겼다 어떻게 이겼지? 하긴 저쪽은 글라이더로 너무 써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